세번째 편집자를 뽑는 날입니다. 편집하고 있는 마루군입니다. 밥이라고 합니다. 같이 와나나의 지갑을 털 사람을 약간... 아무나 없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메리갈곰 할 수 있는... 우리 엄마가 보는 유튜브를 그렇게 욕을 많이 편집하면 되겠어요? 시가... 시가의 마리... 와나나... 와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놓여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새 편집자분께서 괜히 내가 찔러도 되나? 약간 이렇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와동부에 들어가고 싶다! 라고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알려주려고 합니다. 우리 콩순군부터 새 편집자가 들어오면 이 막내 편집자에게 무엇을 해줄 건지 공약을 한번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생각해봤는데 둘 중 하나 할게요. 와동부, 입사해서 어서 오라는 랩 16마디 혹은 밥 사주 둘 중 하나 하겠습니다. 오오오오오오... 어서와 지옥은 처음이지 이런 거 랩 16마디 혹은 밥 얻어먹기 밥은 얼마까지죠? 얼마치? 13만 5천원짜리 신라오테파트 파크오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아! 저같은 경우에는... 뽑히신다면... 1대1로 ASMR 영단올퍼주기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라구요? ASMR 아니 몇개 해봐요. 그 화나나... 여러분, 죄송해요! 이런거 없어요! 아니 폐지...! 폐지원하세요! 아 그래, 이런거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입사하세요. 어. 도웰보자! 하하하하하하 아잉 제가 바비님을 처음 소개했을 때 여러분에게 소개했을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바비 군의 목소리가 굉장히 톤이 잘 잡혀있는 목소리거든요? 차라리 이 저음을 이용해서 ASMR 한 번 해주시면 안 돼요? ASMR 아이디어들도 돼요? 로키 군은 그 배우자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인스타인의 의견은 E equals MC squared 어... 뭐 대충 비슷한 거로 해볼게요 그러면 아 네네네 In mathematics, the Pythagorean theorem also known as Pythagoras theorem is a fundamental relation in ukeleidean geometry among the three sides of its bright triangle It states that the area of the square whose side is the hypotenuse is equal to the sum of the areas of the squares on the other two sides 땡 이거! 이거 받아쓰기에서 보내시는 분은 가사 제목 좀 드리도록 하죠 뭐야?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 제곱 아 이제 뭐라구 아 봐라 all these 아 봐라 아 봐라 바콩치라 우리도 저거 해봅시다 우리도 이거 한 번 해봅시다 저거 ㅉ없다 씨씨 엎 엎 엎드 흐흫흐흫 저기어 본인, 본인 어디서 오셨죠 고향? 퇴생 괜찮던 것 같아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읍도 읍도 볍스 Engine 디아더스 디스 디영룸 ㅋㅋㅋㅋㅋㅋ 좋네 후gs께 싹 빼고 진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ação خ 후읍스 vampires r ow 둘중 누가 더 잘했어요? 아니 솔직히 베이타 꼬리안 이것보다는 어떤 게 나왔어요? 스스... 흠... 공승승! 내가 저걸 줬다고? 하모 하모! 하모 하모! 내가... 내가 하모 하모! 내가 저걸 줬다고? 하모 행님! 자, 저는 새 편집자분이 오시면 사장님답게 딴 거 없습니다. 가볍게 10만원 드리겠습니다. 현찰로! 바로 계절을 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몰랐던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새 편집자가 들어오는 순간 분당 페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편집자... 네... 신입편집자 들어오면...! 아니, 아니야! 분당 10만원 아니야 씨바! 분당...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원해드리는 복지혜택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생일, 또는 뭐 각종 경두사, 추석, 뭐 설날 기본적으로 최소 10 이상은 무조건 보너스를 계속 얹어드립니다 이거는 진짜 맞는 말, 맞말 나하고 일을 하면서 그 보람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좋은 이유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최대한 혜택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까먹었어요 뺏사운드 좀 채우고 있어봐, 생각하게 둥근 초코칩, 둥근 초코칩 더... 데이타고리안 둥근 초코칩 잠시만, 집중이 안돼, 잠깐만 잠시만, 잠시만, 집중이 안돼, 잠깐만요 신입은 이미인가요? 아, 신입 이름에 대해서 미리 좀 회의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은별이 핸드폰 아닌가요? 저 은별이... 아는 작가인데요 네네 엄마예요 아... 은별이가 혹시 제 전화받기 싫다고 어머님께 바꿔주던가요? 어이! 아, 눈이 너무 죄송합니다 야 니네 왜 마이크 끄고 있냐? 야! 야tle 작가님, 우리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이윤별이라고 저장돼있는거였죠? 위에는 걸 봤는데 나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은별이가 제 전화 받기 싫어가지고 핸드폰 건너주신던가요? 라고 물어봤어 누구신데요? 그래서 은별이 아는 작가인데요? 그랬더니 아 은별님께서 뛰어난 장면가로 활동하고 계셔가지고 문의를 드리고자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은별이 하면 또 김은별 세번째 편집자를 뽑고 있는데 세번째 편집자는 이름을 뭘로 하는게 좋을까? 편집자 뽑기 전에 제가 세번째 편집자 이름은 옥철이로 하는게 어떻냐고 옥철이요? 규탁이라는 친구도 있는데 규탁이라는 친구한테도 추천 봐도 되나요? 규탁씨! 세편집자에 대해서 은별이랑 한번 이야기를 해본 다음에 제가 잠깐 뒤에 다시 통화를 드릴테니 그 결과 도출된걸 알려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은별이 어머님? 아 네네 아 오케이 오케이 한개 몰랐어 아 후보가 몇개 나왔구나 옥철이 옥분이는 일단 넣어놨어 또 펫 52 아 앞글자와 뒷글자가 똑같은거야? 거꾸로 해도 박뽑박, 앞으로 해도 박뽑박 내 이름은 박뽑 지원하시는 분들은 모두 들어주세요 지원 영상 넣을 때 본인이 하고 싶은 거 골라서 오셔야 돼요 1번 옥철이 가로열고 아웃사이더 본명 2번 옥뿐니 3번 씨밸롬 아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씨밸롬 씨밸롬 세 번째 씨밸롬 그 다음에 4번 박뽑박 이름을 끊임없이 반복할 수 있어요 박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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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박뽑박뽑 옥철이 옥뿐니 씨밸롬 박뽑박 요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개의 번호 중에 하고 싶은 거 골라서 지원하셔야 돼요 장면 과장님 고맙습니다 아 네 né 여보세요 돌아와 돌아와 피카و 바비바비 콩순콩순 와 피카츄! 바비바비? 콩순콩순? 콩순? 그지 아이고 꼬얀니 와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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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인사해 뭐해 와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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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우리 마음이 통한지 그것만 해봅시다 이번 인트로 음악 있잖아요 이걸로 들어갑니다 지금 라이브로 딸거에요? 잠깐만 네네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발 잠깐만 그 마무리로 인트로 찍읍시다 연습해봅시다 와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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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와넌하 유튜브 한 다음에 셋이 다같이 가장 자신있는 목소리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하면 돼요 안맞으면 안맘대로 하면 되니까 와넌하 와넌하 아잇 잠깐만 같이하면 어떡해 와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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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증 바로해 다시 와넌하 와넌하 잉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uh 뭐 아이씨 này 어떻게 도와줘 그 그.. 그거.. 되게 너무 좁.. 오케이 알았.. 바나나아~~ 바나나 유튜브! 이게 저희 와동부였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원하시고 싶은 분들은 우리에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와동부의 새 편집자를 뽑는 회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투수분들에게 짧게 인사 한마디씩 하고 쭉 내도록 하죠. 저부터 하면 될까요? 네. 네. 여러분 보셨죠? 이게 와동부입니다. 올테면 오세요. 자 다음. 누구든지 오시면은 최대한 귀여워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주세요. 저분은 그냥 내리갈금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다음 강으로 하십시요. 갑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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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